골목들은 우리가 가자고, 송가인을 보내자고. 송가인의 골목상... 2019 MBC 연예대상 신인상에 빛나는 홍현희! 그 음원 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예요? DMS, 아니 제 노래 좀 적으셨지. 음원 달라고? SNS, DMS. 디렉트 메시지로 보고. 개인적으로. 난리나면 본인만 아시는 거잖아요. 저만 하는 이야기. 디렉트 메시지. 정말로 몰랐어요? 진짜 너무 놀라서 생각지도 못해서. 제이슨 씨는 진짜 설거지 오프닝만 보고 아, 이제 됐다. 내가 모니터 해주고 끝났다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름 외쳐서 여기 펑펑 묻힌 채로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그래서 근데 집에 가서 파티할 줄 알았는데 저희 회식자리에 다 오셨잖아요. 네네. 아니 주윤발처럼 옷을 이렇게. 여배우, 여배우. 가디건 안 입고. 가디건을 팔을 안 넣으시고. 어깨 고치고. 약간 좀 꿀매기 싫었어요. 여배우, 여배우. 촬영을 하다 오신 거예요. 그래요. 아니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회식을 위해서. 이제 딱 오는 거죠. 얼마나 고기 냄새 벗겨요. 고기 제목으로 다녀요. 아니 근데 연예 대상 끝나고 또 화제가 많이 됐던 게. 네. 송은희 씨 표정이 하나 한 번 잡혔는데. 진짜 멋있었어. 이제 뭐 김숙 씨도 그렇고 뭐 후배분들 상 받을 때 그 사진이. 청룡영화제 때 김혜수 씨가 이제 후배 여배우분들 상 받을 때 사진이랑 비교된 짜리막. 예능계 김혜수. 나 이렇게 톡톡한 줄 몰랐어요. 느낌이 되게 비슷하네. 표정이 똑같네. 그냥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사진이고요. 엄청 귀엽네.